안녕하세요 풀라빠에요 오늘 지금 여기 화정역에 게코스토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화정역에 왔습니다 지금 주차를 했구요 아 이제 들어가서 오늘 생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수량은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도 새로운 생물이 왔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수입 들어왔네요 왔어요 이걸 노리고 온건 아닌데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자 매니저님이 칼을 잡으셨어요 야 주인아 이거 프리트 좀 해서 제거 파악 이거 같이 해야돼 으응 정말 오랜만에 보냈다 우와 메드빌리가 들어왔군요 아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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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.. 아.. 여기 뒤에? 우와 신기해 우와 신기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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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인사 납작 간지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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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